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시간 퀴즈 미션 시간이다 그럼 바로 저번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볼까요? 첫번째 퀴즈의 정답은 판다라면 광고 요즘 판다라면 광고가 정말 대세라지?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리리와 헤라 헤라가 리리보다 훨씬 많이 넣었었지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리리와 로즈 멜로디에게는 정말 다사다난한 촬영이었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퀴즈 첫번째 퀴즈는 소시미는 몇 등급을 받고 샤이닝스타스쿨에 입학했을까? 두번째 퀴즈 소시미는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라를 인정하게 되었을까? 마지막 퀴즈 오늘부터 소시미의 라이벌이 된 사람은 누굴까? 오늘은 꽤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괜찮겠지? 당연하죠 셜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은 이런 문제쯤 거뜬합니다 그럼 이번 퀴즈도 기대하겠어 그럼 다음 퀴즈